멀렀쎄 근데 그까진 그까진 처음 보는 거라고 삽 어딨어 삽 야 이 배수로를 더 빡세게 파야 돼 이거 갖고 되지도 않아 빨리 와 삽 여기 여기 다 있어 아니 삽으로 퍼내야 된다니까 이것도 완전 퍼낸 거야 이것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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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는다고? 파이팅 해 파이팅 좋아 민준아 이거 민아가 군대 가면 이거 배수로 많이 파 미리미리 연세 배내 놓은 것도 나쁘지 않아 쫙쫙 좋아 잘하고 있어 이거 뭐 배수로 파는 머신이구만 머신 머신 배수로 머신 좋아 쫙쫙 팔아 쫙쫙 배수로 머신 야 배수로 머신 얼굴 한번 보여줘 아 힘들다 아 힘들다 물 윙은 내려가면 여기 다 꺼지지 무기 음 점점 에이 네 에이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이고 여기가 저희 새로운 그 해수설을 짓는 곳인데 저 길이 다 다 부서져가지고 가야 되기 힘들어요 여기를 이제 건너가야 됩니다 저녁 보물 계란 너무 많이 컸네? 10%인가 봐. 10%인가 봐. 많이 컸네? 응. 이거 사라프는 그룹인 줄 알았어. 다 먹겠습니다. 형아 찍어주고. 야, 벵아리동 밥 주고 물 주는 게 이렇게 험난해졌어요. 길이 딱 이렇게 있었는데 다 떠내려가고 무슨. 등반을 하고요, 등반을 해. 응? 반장할 노릇이요. 할만하지? 잘, 잘 타고 있구만. 봉사까지 길게 말아줘. 예, 깜짝이야. 오, 깜짝이야. 뭐, 좋아! 야, 멋진다운 모습을 보여줘. 야, 멋진다운 모습을 보여줘. 배수로 멋진다운 모습. 쫙쫅 파줘, 쫙쫅! 막 뱃으로 파는 거는 이런 거다 친하게 보여주란 말이예요 뱃! 뱃! 스파타! 저희 집에서는 닭들도 이래요 깨밭매러 왔잖아요, 깨밭매러 깨밭에 풀이 많아가지고 얘네, 깨밭, 풀매러 왔어요 따로 풀 안 면도 됩니다 우리는 쟤네들이 다 알아서 풀 다 맵니다 사이사이에 알은 못 낳는데 풀은 잘 메요 열심히 풀 메고 있는 닭들 알을 낳아야 되는데 알은 안 넣고 풀 메는 닭들 일하는 닭들이네 안 일하는 닭들 알 낳는 닭들이 아니라 왜 이렇게 놈들이야 저거 잘하고 있네?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어디서 풀어야 돼? 이렇게 쭉 직진으로 풀어 문진아 봐봐 아니,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여기 이렇게 가 야, 봐봐 이 라인으로 요렇게만 깎아 저쪽하고 나무 안 닫히게 이거 나무 심어놓은 거에요 이거 나무 심어놓은 거니까 나무는 안 닫히게 살살해 나무는 안 닫히게 살살해 야, 잘해요? 오, 이거 익었다 이거도 익은 거는 주스에서 갈아먹고 땡킹한 건 사태산 걸로 해 아니, 여기 눈높이에 많이 있구만 뭘 높은 걸 자꾸 딸라 그래 높이는 이만큼이잖아 자기 높이는 어, 잠깐 대신해? 야! 아니야, 넌 깎아 넌 깎아 넌 깎아, 넌 따고 너무 차고 잘하고 있어 쟤네들은 매고 올라온 거 너가 던져 쟤네, 윤희씨가 좀 좋아달라고 하네 왜 하고 그냥 한 번에 안 좋아하지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왜 이거는 닭 안 줄라나 보지? 흉한 거 가지고 이거 사람이 먹어 이거 하나 먹어 이건 시어갖고 닭들이 별로 안 좋아해 먹어 야, 이거 다래 엄청나게 달랬구만 엄청나게 다 이게, 이게 뭐 있는 걸 따야지, 이게 야, 이거 다래 올해는 다래가 엄청나게 많이 달랬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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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은이 좀 이끌어봐 여기 다래는 크네 LABIT 아멘